송모 일기연습입니다. 오늘 일기연습하고 나서 다음 프린트도 오늘 해주세요. 신동은 마음이 일리있기 때문에 네 프린트. 프린트한거요? 예 프린트 밖에 있으니까 갈 때 꼭 챙겨 가시구요. 시작하겠습니다. 라스트 위크 팀 원 더 스멜리에스트 슈즈 콘테스트 스멜리에스트 스멜리에스트 오케이. 라스트 위크 라스트 위크 팀 원 더 스멜리에스트 슈즈 콘테스트 팀 원 더 스멜리에스트 슈즈 콘테스트 지난주 팀은 우승했다 그 가장 냄새나는 신발 대회에서 오케이. 그래서 더 스멜리에스트 슈즈 콘테스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무얼 오케이. 우리말 질문 오케이. 우리말 질문 어... 뭐 쓸 티비 우승에 있는지 니가 얘기하는지 왜 내가 압니까? 네 오케이. 영어 표현 어... 왓 오케이. 이런게 어딨어요? 오케이. 이런게 어딨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게 어딨어요? 누가 팀이 뭐 했다? 우승했다 누가 팀이 뭐 했다? 우승했다 팀 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해요? 하다시 두 그래요? 하다시 두에요? 읽기 연습 바로 전에 우리 뭐 해요? 아... 읽기 연습 전 단계가 뭐예요? 단어요 오케이. 원이라는 단어 단어에 나왔을 거고 원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아아 윈의 윈의 과거형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승... 윈... 윈은 우승하다고 원은 우승했다 응 그게 다예요? 윈 속에는 윈의 뜻이 우승하다 이기다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요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두요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디디요 그러면 이렇게 묻겠냐? 두가 들어있을 때 나는 이긴다? 너는 이긴다? 너는 우승한다? You win 넌 우승하니? 두유윈? 왜 you win이었는데 두유윈이 됩니까? 윈에 있던 두가 나와서 오케이 두가 윈 속에 들어가면 윈은 모습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윈 속에 두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윈 속에 두하스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없네 아아 이렇게 되지 않나요? 네네네 오케이 그럼 그냥 묻는 말을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아뇨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What did him win last week 뭐 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래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래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또 이해가 잘 안되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좀 더 빠르게 할 수 없을까요? 네. What did Tim win last week? Last week, Ti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What did Tim win last week? Last week, Ti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ash for bed, he said. I tried my best.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ash for bed, he said, 나는, 저는 노력했습니다. Try my best가 무슨 뜻이 했어요? Try my best가?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했답니까? 단어할 때 했던 거 읽기 연습에 다 나오고 트라이 마이 베스트의 뜻을 다 가르쳐 줬는데 I tried my best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아니 잘했습니까 이 신발 만드는 것에 만들기 위해 뭐 할래? 만들기 위해 왜냐하면 투가 아 됐습니다 이해 나쁜 냄새가 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그는 마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 tried my best 아 아 아 to make to make these shoes sm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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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sh super bad smash for bad he said 뭐라고요 I tried my best to make to make these shoes smell smell super bad he said 오케이 좋고요 to make to make this shoes smell super bad to make to make how to make me to make me to mak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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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id you try how did you try how did you try how did you try your best to make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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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メ she That's that's okay okay way how okay 네.. 그러면.. 이거는 제외하고 OK. Without sock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양말 무엇 아 양말 무엇 나는 양말 없이라는 거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말 질문 어떻게? 그는 신언니 어? 그는 신언니 그것들을 모든 곳에서 OK. 영어 표현 How How did He Where Where Them everywhere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re Them Everywhere 그랬더니 He We're Them Everywhere He With With Without socks 이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He 월 근데 왜 왜 오라고 해? 아 왜 그랬어요? OK. 다시. 뭐라고 보고 답한다?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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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He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보내 뵈 뵈 틈 뵈 뵈 뵈 뵈 뵈 OK. 그다음에 다음 문장 그는 밟았다, 개똥을 무엇을 그는 밟았니? 영어 표현 아, 밟았다 그는 밟았다 밟았다, 밟았다 밟았다, 밟았다 그는 밟았다, 밟았다 그는 또한 씻지 않았다 그의 발들을 우에 그니까 묶어 답하기 여기 마침표 있으니까 여기서 문장 끝난 거고요 네 필요 없어서 뜹니다 네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문장 여기 아 그는 행복했다 그는 행복했다 그는 행복했다 그는 행복했다 그 대회에서 이 여섯 아, 우승해서 그렇습니까? 네 투 윈더 컨테스트 이번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우리 말 질문 왜 그들은 행복했니? 영어 표현 왜 그런데 오? 오? 오 le Пр volta 길에 오 엙 오 오 오 오 오 오 오 Why did he happy? Is happy? 와우, 그는 처음 보는 문자, 그래서 아, 네 Why did he happy? 누가, 그럼 뭐했다 행복했다, 누가 he was hap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라씨, did요, was a be 아, 그래? was에 대한 얘기도 단어할 때 했을 텐데, wa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is에 가고요 그럼 결국은 얘도 무슨 동사고, b 동사고, 얘도 b 동사란 얘기 아니야? 네 아 아 그럼 이게 하다시, 아예 하다시로 가지도 않는데,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b 동사, was? 아예 did나 do나 does가 얼씬도 안 합니다, 왜, did가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응? 이런데 어딨어 Why was it? Why was he happy? 아, 이건 필요 없어지는 모양이죠? 아, why was he happy? 아, 이건 필요 없어지는 모양이죠? 아, why was he happy? 아, well, yes 아, well 그럼 밑엔 뭐 對 Thank you And you just, you just, you too I love you 그러면 밑엔 뭐 쓸 거 같아요? Like, then you can't go out and do it 그래서 밑엔 뭐 쓸 거 같아요? You are tried. I am tired. I am tired. I am tired. I am tired. You are tired. Are you tired? I am happy. Am I happy? He is happy. He is kind. He is kind. Is he kind? Is it communication? I mean… It's my addition to this one. You are trying to change what I want You are… It is what you are trying to change Are you worried? It is weird. I am poor? You are tired. Young… It's hard. You are tired. 아뇨아뇨 아 너는 힘들었다 피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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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피곤하니? 피곤했니? 너는 피곤했니? 너는 피곤했니? 그럼 얘는 여기서는 뭘 보고 바꿀 것 같아요? 어 M을 워드.. 아니 M을 워드로? 이거 보세요 I was healthy 무슨 뜻이에요? 나는 행복했다 그럼 얘는 여기서는 뭘 보고 바꿔요? 아 M을 워드로? 읽어볼까요? Was I happy? 무슨 뜻일까요? 나는 행복했니? 해 여기서는 뭘 바꿀까요? Is the was? 읽어보세요 He was kind 무슨 뜻이에요? 그는 착했니? 그럼 친절했었다 아 친절했었네 그럼 얘는? Is the was 읽어보세요 Was he kind? 무슨 뜻일까요? 그는 친절.. 아니 너.. 그.. 그는 친절했었니? 그래 어? 여기에 was가 있던, is가 있던, m이 있던, was가 있던, are가 있던, were가 있던, 다 세 가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뭡니까? 비동사야 비동사야 무슨 디드가 왜 튀어나와 무슨 디드가 왜 튀어나와 그는 행복했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초콜렛 Why he was happy? Why he was happy? Why he was happy? 읽어보세요 아 Why was he happy? 그는 쉬운 거 다시 보여드릴까요? 뭐 그리고 마칠 수도 있다 응 아 와 와 와 맛있다 여기서 뭐라고요? I was her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그랬더니 He was happy 그.. 축제란 to win the contest 왜 이렇게 느려요? 좀 더 빠르게 He is happy to win the contest 고답하기 다 해야죠. 네. Why was he happy? he is happy to win the contest. Why he was happy? He was happy? 금방 올리면 묻는 말이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Why was he happy?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방금 전에 했던 거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나요? 아까는 he is라 했는데 지금은 he was라 했는데 왜 he is가 아니고 왜 he was 해야 됩니까? 왜냐면 행복했다이기 때문에 과거형님 was 그렇습니까? 아따 그치. 네. 그래. But he lost lost his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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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러니까요. 별로 안한거 같아요. 소리내면서 연습 안한 티가 막늡니다.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의 신발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 그쵸? 네 Because of his smell issu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은 여기 있다 그의 냄새나는 신발 왜? 우리 말 질문 왜 그는 잃어버렸니 그의 친구들을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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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he lose His friend Why did he lose His friend Why did he lose his friend That's what I mean He los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 issues Because of his smell issues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네 Why did he Why did he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y did he lose his friends He lost his friends He lost his friends He lost his friends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 issues Because of his smell issues Why did he lose his ins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at did he lose his friends By the way 오브 히즈 스멜리 슈즈 오케이 라스트가 아니고 러스트 아 러스트 라스트는 마지막처럼요 러스트 오케이 수고했고요 프린트 찾아가고 오늘 프린트서 제출해주세요 해설는 오늘 하는 거예요 해설도